음악 파주 3 선거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욱 경기도의원 만나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저희 시작하면서 경기도민과 파주시 지역구민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주 출신으로 경기도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이용욱 의원입니다 저희 경제노동위원회는 언제나 도민들께 열려있는 위원회입니다 도의회 방문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인터뷰 녹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은 비회기 중이고 지금 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요즘은 네 비회기 중에는 주로 지역현안사업에 매진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저희 경제노동위원회는 4개 실국과 1개 외청으로 그리고 11개의 공공기관을 가지고 있어서 타 위원회보다 업무량이 많은 편이라 자료도 많이 보고 행감이나 지리자료 같은 것들도 만들고 준비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이 20년 가까이 세무사로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파주 지역에서 이렇게 재정 전문가로 활동도 꾸준하게 하셨고요 세무서 산하위원회에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7대 파주시 의원도 지내셨고 세무사 하시다가 이렇게 정치문은 어떤 계기로 하시게 되셨나요 저는 파주에서 태어나서 자라왔는데요 저희 아버님도 공직에 계셨던 것도 영향이 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 저희 지역에 있었던 효선이 미선이 사건이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 뒤에 총선이나 대선 관련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정치에 입문하게 된 것 같습니다 시의원 하시고 이제 또 광역 의원이 되셨습니다 도의원 한 8개월여 지내셨는데 도의원의 삶은 좀 어떠신 것 같습니까 도의원은 한마디로 비즈니스맨의 삶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도민들이 즐겨 찾는 단골 도의원이 되려면 그만큼 성실하게 일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늘 긴장하면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향이 파주시고 또 쭉 활동을 해 오셨는데 아무래도 고향에서 이렇게 정치활동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떠신가요 말씀드린 대로 파주에서 태어나서 초중고를 나오고 파주에서 세무사업을 해오던 중에 시의원을 거쳐서 도의원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저희 파주 지역을 사랑하고 잘 이해하고 있는 정치인으로서 지역 현안 문제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 문제들을 시민과 함께 풀어나가기 위해서 또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파주시의 현안들을 잘 파악하고 계실 텐데 일단 좀 굵직굵직한 현안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파주시 현안 사업 중에 굵직한 것들은 대표적으로 운정 신도시에 3호선 연장하는 것과 대곡 소사선 연장 그리고 제가 지역구로 있는 운정 3동의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의 이전 그 밖에도 학교 과밀 문제가 또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파주 관내 지역 간 또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문제들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파주를 문화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한 그런 과정들 그래서 저희 파주시도 그동안 문화재단이 없었는데 문화재단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 그런 것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지금 김동연 지사의 민성 8기에서는 경기 북도 신설인데 관련해서는 좀 어떤 계획들이 있을까요 지금 경기 북도 신설을 위해서 도에서는 tf를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고요 경기도 의회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투기를 만들어서 경기 북도 분도를 위한 노력들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역시 이제 경기 북도 신설을 위해서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남부와 좀 달리 남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스스로 자립이 가능한 자생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의원님도 언급하셨고 또 관련된 많은 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역시 이제 재정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런 부분들 다양한 방안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죠 네 어떻습니까 경기 북도 분도를 위한 노력들은 그동안 수없이 많이 진행되어 왔지만 그 재정 자립도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그동안 좌절을 겪어왔는데요 저는 재정 자립도 확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남부에 치우쳐있는 4차 산업 빅3라고 할 수 있는 바이오헬스나 반도체 그리고 미래차 같은 산업들의 클러스터를 경기 북부까지 끌어올려서 경기 북부에 4차 미래산업의 거점 도시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경과원의 바이오센터가 오므로써 그 역할을 경기도 분도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경기 북도 분도를 위해서는 특별자치도 지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특별자치도 지정이 우선되면 경기 북도 분도는 미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분도를 먼저 하고 다음에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자체가 분도와 동일시대에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차이가 좀 있는 건가요? 특별자치도 지위를 얻게 되면 특별회계에서 예산 지원을 따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제주도 같은 경우에 지금 특별자치도 지위를 얻어서 한 6조 4천억 정도의 예산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 올해 특별자치도 지위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경기도까지 분도를 해서 특별자치도를 해주기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분도를 먼저 하고 그 뒤에 특별자치도 지위를 취득해 나가는 게 순서가 맞다 상임위가 경제노동위 바쁜 그런 상임위라고 앞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지역 상권의 활성화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골목 상권 또 전통시장 이쪽이 어렵다라는 얘기는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 있었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정체된 감이 없지 않아 있고 이제 다시 또 활성화를 좀 위해서 도모해야 할 부분이 많을 텐데요 좀 의원님 생각하시는 해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제 다양한 방식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들이 하고 있고요 저는 그 노력들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소상공인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 이런저런 다양한 지원도 좋지만 실제 가장 큰 효과를 손님들을 찾아오게 만드는 전통시장에 찾아오는 그 역할은 지역화폐 가고 있다라는 말씀들을 실제 해주십니다 그래서 지역화폐 공급을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들이 실제 현장에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안타깝게 정부 예산이 절반가량 삭감이 되고 도 예산도 한 천억가량 따라서 삭감이 되면서 우리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은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올해를 어떻게 보내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라도 지역화폐 예산을 늘려서 우리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의 그런 시름을 좀 덜어드렸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구 얘기 파주시 운정 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데 앞서 여러 현안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정신도시도 과밀학급 문제가 매우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말고도 지금 지역구 내 현안들 여러 가지 있죠 저희는 또 지학사 이전 문제가 있습니다 지학사요? 네, 지학사가 도심 한가운데에 주택가에 있어서 공장 이전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마을 통학로 확보 문제라든가 광역버스 확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서 민관학 또 민관이 같이 고민하고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현안들 몇 가지 이렇게 언급해 주셨는데 해결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현안들은 좀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학교를 신도시가 생기면서 저희가 평균 연령이 40세가 되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젊고요 그리고 타 지역보다 저희가 출산율이 또 높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전국 평균으로 학교 신설 문제들을 해결해 가려고 관청해서 하시다 보니 저희가 상대적으로 좀 아이들이 역차별받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언젠가는 이제 인구는 줄 테고 그때는 학교가 남을 것이다 그래서 한 3, 4년 기다려라라는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계셔서 최근에는 그 인식이 좀 바뀌어서 추가로 초등학교가 하나 정도는 더 신설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저희는 경과원 이전이 파주시나 저희 지역구나 아주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향후 1년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시민들이 당초 경과원을 유치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꾸렸었는데요 그것을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또 두 번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과원이 이전을 최종적으로 완료하게 되면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까요? 지금 경기 북부와 경기 남부는 GRDP가 4.6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경기도 북부에서 천만 원을 번다고 하면 경기 남부는 4,600만 원을 버는 거거든요 경기 북부는 상대적으로 저임금 저 부가가치의 일자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파주로 나가거나 아니면 공장 노동자나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바이오센터가 오고 관련해서 파주가 북부 거점 도시가 된다고 하면 저희도 고부가치 좋은 일자리가 생김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이나 그리고 좋은 일자리를 또 우리 청년들한테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성장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대 도의원 임기 3년 조금 더 남은 것 같아요 임기를 다 마칠 시점이 됐으면 그래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텐데 어떤 도의원으로 기억이 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믿음직한 도의원, 성실한 도의원 그리고 유능한 도의원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그걸 위해서 저도 현장에서 학교에서 배우고 듣고 실천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정말 카메라 보시고 남은 임기 동안의 다짐과 계획 각오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주 정의 합리를 모토로 일하고 있습니다 초심과 진심으로 임기를 다하는 날까지 성실히 우리 도민분들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의회는 항상 열려있는 의회입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도의회를 찾아오시는 도민분들이 많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저를 오늘 이렇게 보시게 되셨으니까 언제든지 전화주시고 찾아오시면 제가 도의회에서 우리 도민분들을 반갑게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